저희 블랙핑크는 지금 말레이시아로 갑니다. 블링크를 만나러 가는 길은 좋아!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온 후에 계속 잠이 오는 것 같아요. 제 옆자리는 잔디기! 여기 벌써 잘 준비가 딱 끝난 듯한 저거 가니까 기다려! 안녕! 제 이름 뭐야? 이름 지어줬어? 얘 이름 없어. 아 지어줘. 얘 그냥 비행기 탈 때랑 호텔에서 맨날 이렇게 보자. 내가 지어줄게. 뭐? 방구. 방구는 왜? 방구 어때? 방구면 방구 냄새 날 거 같잖아. 아니 아니. 방구 좀 귀엽긴 하다 야. 아니면 제임스. 제임스는 너무 남성스러워. 왜? 방구로. 왜 방구로 해? 누가 들으면 냄새난다 생각해. 어떻게. 한 기록이 방구일 수도 있잖아요. 한 기록이 방구가 어딨어. 이 세상에. 내 발 봐봐. 아유. 아유. 첫날 다쳤는데 혼자 응급처치를 되게 잘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다 괜찮구나. 이제 다 낫겠구나 했는데 아침에 나갈 때 또 다친 거야. 진짜 똑같은 데를 그냥 똑같이. 진짜 어떻게 그래서 엄청 빨리 응급처치를 엄청 했는데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큰 거 아닌데 민망해요. 정말 너무 민망해요. 계속 사람들이 막 너 다리 괜찮아요. 막 그런 거 아니에요.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. 걱정하지 마세요. 그 내가 진짜 나한테 생각난 게. 난 맨날 너랑 너 자도 이렇게 내렸던 거 자잖아. 나도 자. 너가 자고 있어. 응. 나도 자야겠다 하고 고민했어 한번. 모를까? 에이. 아니야. 같이 술. 차가 언제. 잤네. 빨리 자다가 살짝 깼어.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. 서운했어. 나를 차단시켜버리다니. 아 내가 벌써 서운해. 아니야 너무 불편할까 봐. 너무 불편해. 혼자인 공간을 잃고 싶어 할 수 있었으니까. 근데 잠들어 버린 거지 진짜. 아 내가 올려줄게. 이런 거지. 올리려 남아. 원래 필요가 없지 뭐. 잔남대. 눈도는 진짜 다들 진짜. 서운했구나. 이제 너가 올리면 내가 내릴 거야. 아 진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 이렇게? 아 다시. 하나 둘 셋. 가지로 오신지는. 잘 갖고 계세요. 오케이. Bye. See you. See you. See you later. Maybe never. Let's go. Let's go. Go. Good. Remember what they have been? Amaniko! Chao. Taeya. Taeya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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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침감아 홀라 영원을 거라 했어 근데 결론은 되게 messed up 왔다 갔다 가벼운 난 핑퐁 난 지금 너를 찾는 거야 띵더 플레이어, you ain't no 사람 잘못 골랐어 너만을 바라보고 위에 벗들어져 써야 해 여왕 바벅지로 어우 시원해 오오... 약간 좀 뭉쳤어 제대로 풀어줘 신경 써주세요 그래 그거야 그거야 어 그래 오오오오오 대박 오오오오 벗어 벗기야 간지러져 너무 방띵이 찰싹통이 찰졌어 시원해 여기 오오 이거 저 말로 만드는 타이 마사지인 건가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. 아 간지럽지. 내려 내려. 안 돼. 나 간지럽히지 마. 간지러워. 아 간지러워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간지러워. 왜 물이 그렇게 안 해. 아 지금 죽는다 너. 죽는다. 여하연이 천천히 隨국 Auchin 호텔 범위 좀 풀린 것 같아 아니 ㅋㅋㅋ 이게 어떻게 풀렸어 굿 다 나 이러고 있었어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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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누가 보고 있을까? 당신은 누구신가요? 당신은 누구신가요? 이걸 보고 계신다면 다음에 저한테 와서 윙크 세 번을 해주세요 아 뭐 누구야? 호텔에 가기 전에 우린 편의점에 갈 거예요 이게 콘서트를 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많은 입원과 많은... 에너지와 많은 체력이 필요한... 그치 제가 이번에 알러지가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이동할 때마다 굉장히...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알러지 때문에 그러면서 더 격하게 느낀 거죠 와우 아이 러브 콩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체력, 건강을 잘 챙겨야 해요 지금 또 컴백이 있잖아요 미치나는 컴백 뭔가 이번에는 오히려 진짜 너무 촉박해가지고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와 드디어 나온다 이것보다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단 말이야? 이렇게 그래도 해내야지 그럼요 또 새로운 노래를 콘서트에서 끝날 생각하니까 신나네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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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마을 룰카 이거! 이거 맛있어 먹을래 어!? 이거 맛있어 요그르트 뭐지? 이거 봐 뭐? Brand unglaub kob request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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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ndy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, 여러분 제가 산 싱가포르 인생 과자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맛있어 언니가 하나 줬거든요 너 가끔 평생 잘해주려고요 언니가 여기도 인생 과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 전 인생 과자를 찾아다닐 거예요 오케이, 얘기해 드리고 있어 오케이, 얘기해 드리고 있어 이것도 먹고 싶어 너 그거 더 좋아할 거 같아 이것도 하나 나랑 같이 먹어 너무 예쁘다 자, 이리 와요 예쓰 예쓰 헤이 대박 시트 가서 산 게 제일 큰 수학이다 언니, 나 때문에 여기 여기 잘했지? 오, 야쓰 쑥 예이 편의점 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텔로 갑니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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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ckpink in your area